피 땀 눈물! 오! 피 땀 눈물! 아 외국인도 왔는데 자 듀실 골라주세요! 아이스크림 종류 5개를 2줄이 대주시면 된다 시작! 외국인이에요 외국 아이스크림이어도 돼 자 탈락! 탈락하셨고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 이 게임 외국인 한 해 너무 하잖아 야 10년 됐어 10년 너 이제 반 한국인이야 이럴 때만 외국인이래 나 이겼는데? 나 이겼는데? 외국인 왕보가 있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그 얘기를 또 하시면 하나 둘 셋! 그 쪼퍼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 쪼퍼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 쪼퍼도 안 돼있어요 아니 분명히 이 쪼퍼도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쪼퍼도 한다고 했어요 이 쪼퍼도 한다고 했어요 네네네네네 아 윤둥이! 어! 아 윤둥이! 어! 감사합니다 아 그 쪼퍼도 안 돼있어요 아 으 time 뭐